블루 스키딩 블루 스키딩은 그 모골에서 테일 통각을 많이 얻고 약간 지금 정도는 모골 사이로 가는 느낌이 날 거에요 탑 밴드 중심으로 테일이 약간 좌우로 슬라이딩 된 느낌 어떻게 보면 모골과 모골 사이로 가는 느낌이 될 거에요 그렇게 타주시면 됩니다 백현민 선수 출발할게요 블루 스키딩 출발 20개만 할게요 예 이렇게 지금 테일이 들어가면서 모골 사이로 막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 속도 내내 블루 스키딩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모골 사이로 테일 삼각이 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세가 조금 낮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지민 선수 블루 스키딩 출발하세요 백지민 선수의 블루 스키딩입니다 좋아요 테일이 싹 들어가고 탑보다 테일 쪽으로 위주로 자나 삑사리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네 몸이 굳어있어 5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시장은 가동색으로 있습니다 5시 잘하고 있습니다 굳어있어 2시 잘하고 있습니다 네 1시 잘하고 있습니다 2시 잘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